오늘은 드디어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혹시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단어의 명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과거 우리 인류는 아주 당연하게 유죄추정을 해왔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라는 문장과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유죄추정이 뭔지 한 번의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억울하게 고발당하여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범죄자인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편견을 버리고 법정에 선 사람을 모두 무고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 xxx는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나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를 해야 한다 말했고 수사 시작과 동시에 그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야 한다는 압박을 사법기관에 넣기 시작했죠.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이미 판단을 내려놓고 범죄자 취급하라는 이 발언. 우리 손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압박에 모시겨 3권분립이 되어야 하는 사법기관에서는 판결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사건 직후 가해자라 주장한 남성과 손잡고 깔깔 웃고 떠들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을 성인지 감수성에 의거해 범죄당한 여성이라 규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xxx가 2018년 7월 달에 강력 대응하라 말하며 모든 장관님들이 책임져라라는 말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만 218년 12월 법원에서는 대놓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발언을 하며 유죄추정을 하기 시작했죠. 법정에 서 있는 사람은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고한 시민이다라는 거대한 대원칙을 무너뜨린 게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 시점 이로 인한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너무 극심해지자 대법원에서는 드디어 무죄추정 원칙을 다시 살리겠다는 말을 했고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게 되죠. 이런 기조가 바뀌기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57건의 범죄 중 56건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5건 중 2건이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세상은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다 옆집 아저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빵을 맞았다고 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한 대 얻어맞고 나서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우리 술 한잔 언제 먹어요 이라는 카톡을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정말 진짜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폭행을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다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가해자와 다정하게 지낼 수가 없죠. 하지만 성인지감수성이 가득했던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행위가 끝난 다음 피해당한 여성과 남성은 서로 웃고 떠들며 손잡고 함께 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여성은 그날 있었던 관계는 강제로 당해버린 관계다 라고 주장하고 법원은 그 여성의 말을 성인지감수성에 의해 인정해줘버린 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법원은 피해가의 진술을 배척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를 주장했던 그날 함께 손잡고 웃고 떠들었음에도 여성을 피해자로 남성을 가해자로 몰고 갔습니다. 2024과 2017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 판정을 받았을까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세상에 생겨났을까요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무죄추정 원칙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fm들은 이 나라는 틀려먹었고 출산율 0.5 가보자 가보자 응 애 안 낳을 거야 이러니까 애를 안 낳치라는 말을 하면서 극도로 분노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 진짜 여자 살기 점점 힘들어지네 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범죄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거나 다정한 카톡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를 당했다면 그 순간부터 가해자와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그 가해자와 희희덕거리며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범죄를 당했으면 가해자와 웃지도 행복하게 카톡하지도 말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의 기분이 좋아지네요. 무죄추정의 원칙 속에 살지 못했던 남성들이 이제서야 숨통 트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국밥 한 그릇 사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유죄추정이라는 마녀사냥을 지지하는 건 자신의 기본권을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말과 같습니다.